안녕하세요. 발견탐색프로덕트 부문장을 맡고 있는 최지호입니다. 여러분들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저는 배가 나올까봐 김밥 3알밖에 못 먹었습니다. 빨리 끝내고 잘 끝내고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에이전틱 서치라는 주제로 사용자의 맥락을 이해하고 먼저 제안하며 실행까지 연결하는 네이버 검색의 진화 방향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단 24에서는 네이버 검색이 궁금증을 해결하는 단계를 넘어 새로운 정보를 발견하는 경험으로 확장되는 변화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제 네이버 검색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실행까지 연결하는 에이전틱 서치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에이전틱 서치는 AI로 사용자의 의도와 맥락을 이해하고 먼저 제안하며 실행까지 연결해주는 검색을 의미합니다. 에이전틱 서치는 크게 세 단계로 구성됩니다. 첫째로 가장 중요한 사용자의 맥락을 읽고 둘째로 맥락에 맞는 다음 행동을 예측해 먼저 제안하며 셋째로 결과 화면 안에서 바로 실행까지 연결하는 것입니다. 즉 동일한 검색어라 할지라도 사용자 맥락에 맞춰 검색 결과를 반영하고 사용자의 관심사와 패턴을 학습해 다음 행동을 예측하며 결과 화면에서 바로 예약, 구매, 결제가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에이전틱 서치를 통해 이제 검색은 단순히 답을 찾는 공간이 아니라 사용자 행동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각 단계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맥락은 있는 검색의 변화입니다. 맥락을 읽는 검색의 시작은 사용자가 자주 찾는 정보를 파악해 우선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롤드컵을 검색했을 때에도 뉴스를 자주 보는 사용자는 뉴스 중심 결과가 동영상을 자주 보는 사용자는 영상 중심 결과가 먼저 노출됩니다. 같은 검색어라도 사용자의 관심 패턴과 맥락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경험을 제공하게 되는 것이죠. 맥락을 읽는 검색은 단순히 이용 패턴만 보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프로야구를 검색했을 때에도 사용자의 관심사와 선호도를 학습해서 보다 정교한 개인 맞춤 컨텐츠를 제안합니다. 한화를 응원하는 사용자는 한화 관련 소식과 영상이 먼저 보이고 삼성팬은 삼성경기 중심 컨텐츠를 먼저 보게 됩니다. 또 드라마 추천을 검색했을 때도 로맨스를 즐겨 보는 사용자는 로맨스 작품이 스릴러를 자주 보는 사용자는 스릴러 작품이 우선 추천됩니다. 이렇게 검색은 이제 사용자의 맥락과 관심사 전체를 읽고 그에 맞는 맞춤형 경험을 실시간으로 구성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즈메리미는 검색하면 패션에 관심 있는 사용자에게 우즈메리미 김우주 니트와 같은 맞춤형 키워드를 추천하고 다른 로맨틱 코미디나 우즈메리미에 나온 배우가 다른 드라마를 추천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사용자의 탐색을 돕는 키워드 추천도 단순히 연관어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사용자의 맥락과 관심사를 이해해 더 풍부한 추천을 제공합니다. 맥락을 읽는 검색은 결과의 내용뿐 아니라 UI 자체도 바뀝니다. 예를 들어 한화 이글스를 검색하면 창작작용들이 공들여 작성하신 컨텐츠의 내용과 타입에 따라 자동으로 UI를 최적화해서 사용자가 가장 자연스럽게 컨텐츠를 소비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컨텐츠에 따라 UI가 달라지는 것뿐만 아니라 사용자별로도 UI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같은 뉴욕을 검색했을 때에도 멀티미디어 중심으로 빠르게 트렌드를 탐색하는 사용자에게는 스캐너형 UI를, 텍스트 기반의 신뢰도 높은 정보를 요약해 소비하는 사용자에게는 실용형 UI를, 사용자가 울린 생생한 후기를 주로 소비하는 사용자에게는 리뷰형 UI를 제공합니다. 즉, 같은 검색이라도 사용자의 성향과 목적에 따라 스캐너형, 실용형, 리뷰형 등 맞춤형 UI와 인터렉션까지 달라지는 검색 경험이 만들어집니다. 지금까지 사용자의 맥락을 이해하고 맞춤형 UI를 제공하는 맥락을 잇는 검색을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한 단계 더 나아가 사용자의 다음 행동을 예측해 먼저 제안하는 검색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기존 검색은 사용자가 키워드를 입력해야만 결과를 보여주는 구조였습니다. 앞으로는 사용자가 관심 있는 주제와 탐색 방식을 이해하고 사용자가 소비하는 컨텐츠의 맥락을 기반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다음 액션을 예측하여 제안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먼저 제안하는 검색의 중심에는 페르소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페르소나는 쉽게 말해 나를 더 잘 아는 요약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저와 같은 40대 남성 사용자가 평소 검색한 내용과 컨텐츠 소비 이력 그리고 쇼핑 구매 이력 등 행동 데이터를 AI로 종합하여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저만의 개인화된 맥락 즉 페르소나가 만들어집니다. 이러한 페르소나를 기반으로 검색의 모든 단계에서 개인화가 적용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저를 더 잘 이해하게 되면서 검색은 점점 더 정교해지게 됩니다. 참고로 이러한 페르소나는 단순히 사용자의 데이터를 모아만 두는 것이 아니라 행동의 흐름을 이해하고 다음을 예측할 수 있도록 3단계 구조로 만들어집니다. 첫 번째, 팩트 익스트랙션은 사용자의 행동 데이터를 구조화하는 단계이며 두 번째, 비헤이비어 인프런스는 개별 데이터를 연결해서 태안 안면도 중심의 가중여행이나 러닝 관심사처럼 사용자의 행동 패턴을 추론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프리딕션 모델링은 사용자에게 가장 자연스럽게 이어질 다음 행동을 예측하는 과정으로 태안에서의 가족여행 추천이나 해수욕장 러닝코스 추천처럼 구체적인 제안을 합니다. 이렇게 3단계를 거쳐 페르소나는 점점 정교해지고 사용자를 더 깊이 이해해 개인화된 제안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페르소나가 실제로 어떻게 활용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한남동에서 열리는 위키드 내안 공연을 예매한 사용자가 있을 때 공연일이 다가오면 공연장 근처에서 식사나 커피를 즐길 수 있는 장소를 미리 제안합니다. 이렇게 검색은 내가 묻는 것에 답하는 서비스를 넘어 내 관심사와 일정에 따라 다음 행동을 먼저 제안하는 동반자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사용자가 자주 검색한 가수가 있다면 기존에는 직접 검색해야 알 수 있었던 신곡 정보를 검색이 먼저 알려줍니다. 즉, 사용자의 관심사를 인식하고 좋아하는 아티스트의 새 앨범이 공개되면 최신 기사나 뮤직비디오 정보를 넛지로 먼저 제안하고 신곡을 바로 들을 수 있는 버튼을 함께 제공합니다. 더 나아가 사용자의 검색 니즈를 분석해서 AI가 맞춤형 리포트를 만들어 제안하는 단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주도 여행을 준비하며 제주도 호텔을 자주 여러 번 검색한 사용자라면 AI가 관심사를 파악해 호텔별 비교 가족 단위 숙소 추천 액티비티 예약 정보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맞춤형 리포트를 생성해 줍니다. 사용자의 맥락을 이해하고 먼저 제안하는 검색이 진정으로 유용해지기 위해서는 이제 그 다음 단계 즉, 실행까지 연결하는 검색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맥락을 잇는 검색이 잘 작동하면 사용자는 단순히 컨텐츠를 보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프로야구를 검색했을 때 관심있는 팀의 기사와 영상을 먼저 보고 다가오는 경기 일정을 캘린더에 등록하고 자연스럽게 경기 티켓을 바로 예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응원을 위한 굿즈 구매까지 이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건 단순히 정보를 추천하는 것을 넘어 사용자의 맥락을 이해해서 실행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실행 중심 검색을 빠르게 구현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AI API 커넥트라는 허브를 구축해 각 버티컬 서비스들의 API를 연동하는 중입니다. 쇼핑, 금융, 로컬 컨텐츠 등 네이버의 다양한 버티컬 서비스들이 연결되어 검색 결과 안에서 바로 일정 등록, 예약, 구매, 결제 같은 실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동안은 네이버 안에서 정보를 찾는 인포메이셔널 API들이 많았다면 앞으로는 다양한 액션들이 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액셔너블 API들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그럼 이러한 실행까지 연결하는 검색이 적용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반려견을 키우는 사용자가 캘린더에 강릉여행 일정을 등록해 준 상태라면 에이전틱 서치는 이 일정을 인식하고 사용자의 맥락을 읽어 반려견과 함께 할 수 있는 해변 펜션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제한된 숙소의 위치를 지도를 통해 확인하고 별도의 페이지로 이동하지 않고도 바로 예약까지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시로 앞서 나온 뮤지컬 위키드 사례를 보겠습니다. 사용자가 위키드 대안 공연을 예매해둔 상태라면 그 정보를 인식해서 공연 대표곡들을 바로 들을 수 있는 플레이리스트를 제안합니다. 사용자는 플레이리스트를 확인하고 원하는 곡을 선택하면 앱에서 바로 대표곡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AI API 커넥트는 네이버의 다양한 버티컬 서비스를 검색과 직접 연결해주는 핵심 기반입니다. 기존에는 검색이 각 버티컬 페이지로만 연결하는 정도였다면 이제는 AI API 커넥트를 통해 더 개인화된 결과를 제공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실행할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네이버는 이미 검색, 쇼핑, 로컬, 금융, 결제까지 아우르는 폭넓은 생활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프라를 기반으로 나를 이해하고 내가 찾기 전에 먼저 제안하며 나의 하루를 더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새로운 에이전틱 서치의 진화를 경험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